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장어구이와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역사위생과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 장어구이가 덮밥의 시초가 된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장어구이는 현재 매우 인기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만, 에도시대 초기 하측민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먹던 음식에서 시작해 상류층도 따라먹기 시작했습니다. 장어를 비린내 없이 손질할 수 있게 되자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결과값도 비싸졌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일반 서민들은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어를 좀 더 저렴하게 먹는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장어덮밥이기도 합니다. 비린내를 잡고 장어를 굽는 데는 많은 양의 대나무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당한 길이로 자른 대나무를 손도끼로 쪼개고 칼로 뾰족하게 깎아서 장어구이용 꼬챙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꼬챙이를 장어에 끼워 굽는 방식입니다. 가게 안에는 항상 대나무가 쌓여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무젓가락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요정에서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의 품질이 가장 좋았고, 구입비용 또한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이는 비싼 술값으로 유명한 요정이어서 당연한 이야기였고, 기물 한 가지라도 저렴한 것을 사용하면 손님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요정에서 사용하고 수명을 다한 나무젓가락은 폐기되지 않고 젓가락 업자가 수거해갔습니다. 이후 업자가 다시 깎거나 닦는 처리 과정을 거쳐 소바집에 납품되어 사용되었고, 소바집에서도 수명이 다한 나무젓가락은 동일한 방식으로 수거되어 대중음식점에서 재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자는 큰 이익을 얻었지만, 대중음식점의 젓가락 위생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회용 젓가락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중에 쌍쌍바가 일회용 젓가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뜯어서 사용하는 거죠. 현재의 젓가락은 오칠이나 코팅이 되어 있어 나무젓가락과 구분되지만, 애도시대 말까지 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나무젓가락과 배달용 젓가락은 구분 없이 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위생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돈에 얽힌 재활용이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양손을 이용해 뜯어 사용하는 일회용 젓가락의 발견은 애도시대 말기 장어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장어잡이라 대나무 꼬챙이가 풍부했고, 쪼개는 방식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일회용의 편리함과 위생적인 면이 더욱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